정우, 이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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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교생 탐중 남도해 하지만 지금은 몸이 작아져 코난으로 살고 있지 이런 일을 따라 일루전 봉공연에 왔는데 일루전 동방에 있는 치킨 쿠폰이 모두 없어졌다는 소식에 일루전어들이 절망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힘을 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잡고야 말겠어. 몸은 작아졌지만 머리를 그대로 미국을 모르는 명태한 점 진실은 언제나 하나. 코난 여기서 뭐하는거야? 방금 공연 봤어? 팝핏 너무 멋있지 않아? 어서 다음 공연도 빨리 보러 가자. 좋아. 다음 공연은 뭐해야 되나? 다음 공연은 17루전과 18루전이 함께하는 세련된 무대 그리고 신나고 세련된 락킹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그 공연 볼 수 있는거야? 우리 모두 함께 일루전 화이팅을 외치면 다음 공연이 시작된대. 그러면 저희가 일루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화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일루전 화이팅!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손을 잡는다고? 여러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유사원 화이팅!